사진은 평화시장입니다. 동대문 후인진문 부근이고요. 2023년 7월 4일 2443일 1일면부 1533일 평화시장 장충체육관 1일버즐 데일리버즐 2.122일 어제는 사실 광화문광장 지나고요. 남산성곽길을 가려고 갔다가 너무 덥고 또 다른 갑자기 미팅이 생겨서 제가 포기하고 동대문 근처를 걸었습니다. 그래서 DDP하고 평화시장을 봤습니다. 아침에 광화문광장이고요. 여기는 장충체육관이죠. 신라호틀 남산성곽 잠깐 올라가다가 내려가서 평화시장 다 평화시장입니다. 평화시장이 6.25때 아마 몰람하신 분들이 계셔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습니다. 흥인진문 동대문종합시장 우리나라 오토바이 등이 다 모여있습니다. 먹가리장터 종로고시장 흥인진문이 멀리 보입니다. 2023년 7월 4일입니다.